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평화성취 대화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지난 24일 간포도량 K-붓다 빌리지 입구에 길이 33m에 이르는 평화성취 대화불을 점안했습니다. 회주 우학스님을 증명법사로 주지 미러스님, 권영화 총동문회장, 남다나 사무총장 등 전국 13개 도량 3천여 신도가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우학스님은 이날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명상 힐링 명서로 자리매김한 붓다세계 명상센터를 K-붓다 빌리지로 개명했음을 알렸습니다. 이어 불국토와 정토세계의 힐링 공간이 이곳에 자리 잡은 것 같다며 누구든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닫고 평화를 얻어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. K-붓다 빌리지는 숙박시설 11개 동과 걷기 수행이 가능한 3천여 평의 초원 등을 추가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